봉지 있는 거 없나? 봉지 있어요. 담아드릴까요? 응. 잠시만요. 바꿔주시오. 가방지도 서울에서 할까? 네, 서울에서 왔어요. 8,000원이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들어가요. 커피 좀 있나본 뒤. 사표 여긴가? 네? 이거 이거. 아, 네. 사표 1만 원. 1만 원이요? 응. 아... 이제 갈아입는 거. 갈아입는 거 앞다리살이요? 충전. 잠시만요. 충전. 충전. 1만 원. 아... 안녕. 네, 여기. 감사합니다. 1만 8,000원 남으셨어요, 잠이. 간장이요? 간장이... 9,000원이요. 지는 아예 안 나와요? 지요? 지는 안 나와. 형이 지. 사장님이요? 사장님이요? 아... 22일 이후에 오실 거예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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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네. 뭐, 뭐... 검증하고 좀 주셔야 해요. 아, 네네네. 조금만 하고 바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 아이쿠. 아이쿠. 나도 바쁘니까. 네. 2,000원가 8개. 네. 그 다음에 2,000원가 7개. 네. 맞죠? 네. 여기가 여기에 8개가 나왔는데 네. 한 번 3개 나왔어요. 아, 네. 5개. 네. 여기 한 번 20개 넣었어요. 네. 네. 그 다음에 2,000원가 7개. 네. 맞죠? 네. 58,300원. 네. 이거 하나 계산해줄까? 이거 900원. 900원이에요? 응. 준비 들어가세요. 이거... 이게 아마... 한 번 찍어만 볼게. 아, 이게... 아, 이게... 아, 이게... 아니야, 아니야. 이게... 어제 한 번 가격을 매겼었는데 어, 먼저 저거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계산해드릴게요. 다른 걸 한 번 찍어볼게. 감사합니다. 6,000원. 6,000원이네, 이게. 6,000원이네, 이게. 이거를... 형 보니까 어떻게 이걸 매기던데? 이렇게 해서 이게... 여기 판매... 6,000원. 어, 여기 있다. 6,000원. 어, 여기 있다. 9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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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응? 이거, 이거 하나? 오케이. 맛있다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진짜 잘한다. 저요? 어. 근데 이렇게 차례차례 오면, 손님이 오면 좀 침착하니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몰리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. 잘 모르겠으면 이게 뭐죠? 이렇게 같이 찾기도 하고.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한 거예요? 네, 네. 설거지 마저 할 줄 모르니까. 좋아.